지금 6시부터. 꼭두세욕부터 일어난다고? 혼자 일어났다. 울지도 않고. 이제 안 울어요, 일어나도. 제발 다시 자라고. 다시 무조건 재워야 돼요, 저 때는. 물어봐도 안 잘 것 같은데. 혼자 안 와네. 놀고 싶어, 놀고 싶어. 다행히 놀고 싶어. 다행히 놀고 싶어. 다행히 놀고 싶어. 괜찮아, 괜찮아. 넌 맨 괜찮아. 네가 다행히 놀고 싶어. 굳이 애기 침대에 들어와서 저렇게 주무시는 거예요? 새벽에 깨면 같이 있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또 깨요. 다행히 놀고 싶어. 이제 사랑받고 커야 애가 또 나를 좋아져. 되게 좋아져. 육아한 아빠 몫이네. 기다려 보세요. 한 과둑. 옆에 가고 싶어. 옆에 가고 싶어. 너무 부끄럽대. 어머, 어머. 어머, 하준이 좀 봐. 어머 세상에. 자이 부끄럽대. 어머, 어머. 어머, 하준이 좀 봐. 어머 세상에. 자이 부끄럽대.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불 정리해야 돼, 안 해야 돼. 해야 돼. 잔소리. 아춤에서 시작되네요, 폭풍 잔소리가. 맞아요. 그리고 똥 서면은 누구한테 와야 돼? 엄마한테. 다 좋아한다고요. 알겠지? 엄마 해야 돼. 알겠지? 자.